배고파 배고파 뭐야 밥도 못 먹고 배고파 츄러스 줄까 츄러스 싫은마라 크레즈로 되게 비싸네 크레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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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3천원 마늘, 햄 3천원 이거 쌍방울 햄 이거는 3천원이었나? 피자빵 피자토스트 이거 2천원 이거는 슈크림빵 1,100원 슈크림 1,100원 이거 단팥소보로 1,300원 옛날 추억에 야채도너츠 두개에 4천원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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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동글 도너츠 미니 고렇게 5개 3천원 이거는 옥수수 식빵인데 옥수수 식빵 이게 얼마였지? 3천원 크게 어플이 안 왔나? 어플이 안 왔네 오쿠라 이거 잘 먹을게 CJ로 잘 바뀐다 고맙소 그 그 뭐지 오쿠라 그 이마트 5천원은 이거랑 닭볶음 지니님이 100개를 복구인 후원하였습니다 닭볶음 아 지니언니 100개 고맙어 감사합니다 이거 잘 이거 5천원 이마트는 이거랑 닭지볶음밥 바꿨어 안 들어와서 녹화에 말해야지 지니언니 감사합니다 여보 이거 생각 없다네 나 이거 제일 맛있어 옛날 도넛 이거 옛날에 벌레낭도 있었고 한번 봐야 돼 날파리 요새 속에 이거 닮아야 돼 날파리가 실수로 들어가 맛있다 으음 으 Sana 파일보다 맛있다 여러분 파일보다 쭐래주는가 훨씬 나요 여기 울산점은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옛날에 옛날에 추억의 뭐지 이거 너무 맛있다 또 먹을래 내가 안돼 이 여보 주자 하나는 여보 거 오 맛있네 다음은 피자 토스트 다음은 피자 토스트 아 맞다 옛날 야채빵 오 맛있네 오 맛있네 오 맛있네 오 맛있네 오 맛있ening 풋풋도 우선 우리 한입에 갔네? 한입에 갔네? 한입에 갔나요? 그래? 여기는 이제 끝었네 야! 아아!! 너 내려가 빨리 내려가고요 아아 진짜 화이트맛 아유 죽매 트러스 음~~ 너무 달다 음~~ 너무 달다 음~~ 너무 달다 음~~ 트러스 너무 달다 음~~ 트러스 너무 달다 음~~ 음~~ 햄이 여보가 좋아해 이거 맛있다 여러분 마늘 마늘 소시지 빵 부추리 고구리 부추리 고구리 아직도 안한다? 하하 다 화나보네 고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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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아니 저번에 여보랑 여보랑 노브랜드 그거 낙지볶음밥 어묵..어묵국? 어묵국 어묵국 어묵국에다 아 마늘맛 너무 심해 어묵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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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MP 숙성 눈빛 다 먹고 마세요 여깄다 아 으 맛있어 아 내가 먹어야지 이거 이거 소재지만 남겨놔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아 이걸로 더 사올걸 옛날에 주엇반 소개 또 봐야지 햄도 채썰어서 넣었네 여러분 으 엔지야 너 왜 그러니 간식만 줘야 되는 거 알면서 강아지 키우는 게 왜 그러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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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끄기면 녹화 확인하세요 나중에 오늘 저녁에 이따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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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스토블이 너무 달다 맨날 먹어야겠다 여러분 이제 목맥힌다 야! 너 뭐 하세요? 또 얼굴에 다 묻히네 좀 줄게 엄마가 니네 이런거 먹어야지 도대체 가 아! 얼굴 다 묻혔어 또 아! 얼굴 빵 냄새 나 얼굴 빵 냄새 나 이거 또 뭐야 이거 띄치겠다 너 때문에 와! 눈 뱉고 줄게 엄마가 아이고 참아요 아이고 참아요 아이고 참아요 아이고 콜라 콜라 어느 것을 고를래요 알아맞혀 보세요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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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을거야?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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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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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아 이영복 짜장도 먹어야지 빈톡이야 빈톡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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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지마 하지마 엄마 하지 말랬어 내려오랬어 하지 말랬어 이거 만지지마 이거 콜라 빈틈 막ly 빈틈 빵 어 빵 놔둬라 핥지마라 딱 벌써 질려 짜장면 먹어야지 짜장면 짜장면 먹어야지 짜장면 먹어야지 짜장면 먹어야지 다크 초코 젖었는데 겉에 안에는 침도 했을라나 이거 빗물에 젖었어 겉에 종이거든 밖에 이거 감싸진 게 종이잖아 어떡하지 완전 젖었어 초코 먹어도 돼 이거 소개 이게 이게 소개 이게 안 적게 하려나 초콜렛을 근데? 은박지 같은 건가? 소개는 괜찮다 소개는 괜찮다 ecifu 아메ному 아멘 설탕 오우! 어떻게 멈춘다! 피나, 어머 어머! 아, 젓가락 아우, 젓가락 땅... 땅이 벌써 질려 차가워요 이 홍보기 제일 맛있어 아하우 고춧가루 시간 일고는 이렇게 일어나기 일정일 일정일 아우 아우 써 뜨거운 물 부었어요 정수기에서 어? 엄마 엄마 나같이 식탐 많은 사람은 뜨거운 물 부어 놓은 거 모르시나 보네 뜨거운 물 부어 놓은 거 몰랐어요? 어떻게 찬물을 담아와 언제 기다리라고 물을 왜 넣어 짜파게티인데 짜파게티는 물이 적어야 되는 거 모르시나? 나 할아버지가 인정한 맛이야 나 할아버지가 나 비결이 있다고요 뜨거운 물 부어 뜨거운 물 부어 뜨거운 물 부어 뜨거운 물 부어 먹을 때 얼굴 봐 여러분 끓일 때 잠시 얼굴 좀 뒤로 갈게 먹지도 못하는 것들 이래라 저래라야죠 식탐도 적은 것들이 아주 그냥 물을 왜 놔 그만하세요 물 넣으라고 버럭하게 만들어 아주 버럭하게 만들어 줘 물 부어 버럭하게 뜯으면 비니 숨었네 엄마 무서워서 물 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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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부어used 물 부어 물 부어 밖에 안고 잡기 물へ 물 부어 물 부어 물 perse 남being 물 부열로 아! 뜨거워! 젓가락 뜨겁다. 시발! 큰일 났다. 아! 젓가락! 아! 어떡해. 물 많이 넣었다. 큰일 났다. 나 큰일 났다. 어떡하지? 뚫리면 돼. 너 윗니를 망쳤지? 스탑하기 찌를? 한 번도 망친 적 없는데? 아! 어떡해. 물이 많아. 어떡해. 큰일 났다. 아! 아씨. 뚫붓가루 없는데? 우리? 민아! 너 뭐해? 이 땜에 카메라가 움직였잖아 이 형봉은 꼬치깔 좀 맛없어 꼬치깔은 안 넣어 꼬치깔은 안 넣어 이미 일찍가서 자요 비와서 일찍 왔어요 치킨은 이 땜에 먹어야지 으아악 물이 안 없어진다 물이 안 없어진다 아 더 버릴걸 딱 뜨거워 양파 물이 안 없어진다 물이 안 없어진다 더 버릴 걸 뜨거워 파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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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주라고 열어줄게 열어줄게 이리와 자자자 저거 빨리 열어달라며 열어달라며 열어준 열어준 구제 아!! 밥 없어 두 개 끓여서 밥까지 어떻게 말아 이거 만지면 안 돼 뜨겁다 아 여보 일어나면 좀 눈치 보여 먹을 때 근데 여보 자면은 너무 자유로워 이영복이 짱이다 여러분 이영복이 제일 짜장면 시켜먹는 맛이야 이영복이 제일 짜장면 시켜먹으면 더 맛있어 왜 없어 애들이 먹어 어? 아 진짜 비싸! 아! 음 어쩌라고 짜요 맛있네 물 많이 했는데도 맛있네요 아니요 간 맞아요 간 맞아요 당연히 두개지 한개를 넓게 먹어요 나 원래 옛날에 젊었을때는 20대에는 여러분 이거 3개까지 먹었어 짜파게티 근데 지금은 아 두개 먹으면 배부르네